제니스 마린테크 제니스 마린테크는 크레인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수리하며 부품 공급을 하는 선박크레인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제니스 마린테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 터키,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에 서비스 스테이션을 두고 있고 올해 2월에는 그리스에 서비스 스테이션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플라이카트 30을 이용하기 이전에는 1시간 이상의 긴 소요시간과 금전적인 부분, 날씨에 제약이 있어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플라이카트 30을 이용한 이후에는 10분 이내의 짧은 운송시간과 날씨에 관계없이 운송할 수 있어 큰 베리트가 있었습니다. 플라이카트 30을 이용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